몇 점 정도밖에 계신가요? 네 한 4천 점? 아 처음 볼까요? 그냥 이 정도돼서 사온 거네요. 한 1800만 원 정도만 하죠. 여러분 한 700만 원 정도 하고. 골프품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신 거예요? 얘는 좀 장날마다 가면서 사오는 거예요. 다른 기질이 이제 매장에 든 눈으로 보고 아 이건 오는 거 보겠다. 현대공약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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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꽝꽝하니까 0,10이 하나도 없네. 이거 80만 원 주고 산 거예요. 그거 한 번 감정을 해 볼게요. 값지는 없습니다. 아니 그래도 하긴 15만 원 값지는 있겠죠. 15만 원 값지는 없습니다. 그래요? 10억 원 정도의 값지는 10억 원 정도의 값지는 10억 원 정도의 값지는 10억 원 정도의 값지는 그것을 저는 생각합니다. 아우 우와 대박이래. 대박 천하 백자라는 조선에서 백자에다가 철 천분을 그려는 거예요. 오 후기가 생시가 지금 후기가 생시야. 얘기 때문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